야, 고맙다 네시아 여쭤보러 올라갔다 여쭤보기 어!! 어~~ 못 날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내준 좀 드릴 거야 여우 올라갈 거야 오 언니 따라하고 싶어 kah白 MRS 좋아하는데 얘들이? 촬영하러 갑시다 대박 하늘 속앍 속았어 속았어 감독님, 지금 바로 갈까요? 네, 바로 준비를 합니다 오, 얘네 거의 시작할 것 같아 야! 우리야! 먹을 거, 냠냠냠냠 여기다, 여기 좋아, 좋아 와우 봄이탱이 여우 다이아 페스티벌 팬미팅 티켓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2019년 8월 9일 12시부터 12시 30분 동안 팬미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2019년 부산 다이아 페스티벌 곰탱여우 팬미팅 참가를 희망하는 집안님들 중 10분을 선정해서 티켓을 드릴 예정이에요 2019년 7월 16일 화요일까지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많이 참여해 주시봐 뽀뽀뽀뽀 새침떼기 댕쩡댕쩡 시바견 고미탱이 유후 시바견 고미탱이 구독,좋아요 눌러주시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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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